설명회장이 된 공민관에는 벌써 가득 찰 정도로 참가자가 모여있었다. 시즈카가 세워보니 45명, 대부분 노인이지만 드문드문 젊은 남자도 보였다. 그들이 바람잡이일지도 모르니 시즈카는 무심히 시선을 옮겼다. 잠옷 눈에 띄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숨긴 두 사람 중 앞열에는 가구라자카 부인, 뒷열에는 우스이가 앉아있었다. 앞열에서는 강연을 하는 고사카이를 그리고 뒷열에서는 회장 전체를 찍으라고 지시했다. 강사가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회장에는 미미하게 색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조롱과 기대, 고향과 냉철이 섞여 차분하지 못하다고 표현하면 될까? 아무튼 유명 인사를 향한 기대와 욕망이 이 부근에 만연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시즈카 씨, 이 분위기 어떤가? 솔직히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하하하,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거칠애를 없애면 불안과 오만과 사행심이 차고 넘치는 무리가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겐타로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당연하지. 한꺼풀 벗겨낸다면 역시 내 쪽이 더 오만하니까. 이윽고 설명회 게시 시간이 됐지만 단상 위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5분, 그리고 10분, 아무런 변화가 없자 회장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어이, 무슨 일이야? 시간 지났다구요. 강사는 어떻게 됐어? 불러와. 강당 구석에 서 있던 사무원 같은 남자가 겨우 움직였다. 고사카이를 부르러 가는지 강당 구석으로 사라졌다. 그러더니 그 사무원은 금세 다시 나타났다. 자신이 본 걸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객석으로 달려와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대기실에 강사가 쓰러져 있습니다. 3장 사무원의 외침에 겐타로가 즉시 반응했다. 음, 시즈카씨.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듯하네. 시즈카도 같은 의견이었다. 단순히 쓰러진 모습만 발견한 거라면 저렇게 당황할 리가 없다. 직후사 경찰서! 빨리빨리 못 움직이나! 겐타로의 호령에 회장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처럼 보이는 남자가 일제히 뛰어나왔다. 경찰을 마치 자기의 개처럼 부리는 겐타로. 그야말로 이 경찰은 바로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개와 같다. 하, 어쩐지 시즈카시하고만 있으면 이렇게 사건이 터져서 심심어지렁구먼. 흥,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죠. 시즈카씨은 독서를 내뱉고 겐타로를 태운 휠체어를 밀며 수사관들 뒤를 따랐다. 먼저 도착한 경찰이 손잡이를 돌리자 잠겨있지 않은 듯 문이 열렸다. 대기실 내부는 작은 테이블과 값싸보이는 소파가 창문을 등진 채 러그 매트 위에 덩그라니 놓여있었다. 그 러그 매트는 어째서인지 한쪽이 들추어져 있었다. 그 소파 발치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 강사 고사카이 경찰이 달려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당황해 상반신을 일으켜 흔들어봤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죽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목 근처에 삭조흔 같은 빨간 선이 보였다. 응급조치가 필요해 119에 통보하고 AED를 빨리 찾아와! 다행히 자동심장 충격기인 AED는 국민관에 상비되어 있었다. 경찰은 익숙한 솜씨로 고사카이의 우돗을 벗기고 가슴에 전극 패치를 붙였다. 전자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후 전기 쇼크를 내보냈다. 그 상태로 가슴뼈 바로 위를 양손으로 압박한다. 강하게 약하게 절도 있는 움직임. 30회 정도 압박하고 바로 인공호흡 2회. 그때 키가 큰 수사관이 들어왔다. 감시 대상이 인사불성에 빠졌다고? 아무래도 현장 지휘관인 듯하다. 옆에 있던 경찰이 발견까지의 경위를 설명하자 이번에는 수사관들의 얼굴에 긴장의 빛이 감돌았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나? 아직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심장은 미학하게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음, 끈 같은 거로 졸린 흔적이 있군. 문은 닫혀 있었나? 예, 하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화 중에 겐타로는 실내를 둘러봤다. 마찬가지로 시즈카도 관찰했다. 대기실 출입구는 한 군데뿐. 반대편에 있는 창은 완전히 열면 한 사람 정도 드나들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환기용으로 2cm 정도만 열린 채 잠겨 있었다. 절에선 어른 손가락도 넣을 수 없다.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군가? 예, 아마도 절 겁니다. 아까 봤던 사무원이었다. 설명회 게시 15분 전에 상태를 보러 왔었으니까요. 그때는 아무 이상도 없었죠. 네, 고사카이 선생님은 저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수사관은 겐타로와 시즈카의 존재를 알아챈 모양이다. 고지키 씨,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한데? 현장 보존이라고 해서요. 범행 현장에는 경찰 이외의 사람은 가능하나는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야, 네 눈은 옹이 구멍이냐? 잘 봐, 이 휠체어. 방 안에는 1mm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아니요, 저기. 그것도 이 사람의 배려야.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나? 이 나라에서 20번째 여성 판사 고엔지 시즈카 씨라고. 이 영감을 계속 떠들게 하면 조만간 휴대용 약통까지 꺼낼 것 같다. 시즈카는 난처했지만 수사관들은 자세를 바로하고 이쪽을 바라봤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직구사 경찰서 생활안전과의 가구라자카라고 합니다. 아, 네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가구라자카라니까 혹시... 그래, 미우 씨의 둘째 아들이야. 아, 이번에 어머니 건으로 여러모로 폐를 끼쳐서 판사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타고난 호기심이 부른 거니 자승자박이나 마찬가지지요. 이봐, 마사치카. 아, 고지키 씨.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만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끄러워. 네가 구멍가게에서 도둑질을 하고 경찰에 끌려간 걸 구해준 게 도대체 누구냐? 아, 너 그런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십니까? 옛날 얘기는 됐어. 자신이 꺼낸 거 아닌가? 이 남자, 아무래도 누군가가 습격한 것 같은데 건물에서 사람들을 아직 나가지 못하게 했겠지. 겐타로가 하려는 말은 금세 이해했다. 고사카이를 습격한 범인이 아직 멀리 달아나지 못했다는 거다. 네, 이 국민관 출입구는 세 곳입니다만 참가자가 모이기 시작한 후부터 계속 저와 부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 건물에서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즈카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우선 고사카이는 목덜미에 삭조혼을 남긴 채 의식을 잃었다. 끈 같은 흉기를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에 그 끈 같은 게 보이지 않으니 습격한 범인이 가지고 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고사카이가 직접 자신의 목을 졸랐다면 의식을 잃었을 때 끈을 쥐고 있었을 테고 애초에 자신의 목을 절명하기 직전까지 조르는 건 불가능이니까. 다음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습격한 범인에게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다. 발견이 빨랐기 때문에 현재 고사카이는 한창 응급조치 중이지만 왜 범인은 행위를 도중에 멈추었을까? 처음부터 줄일 생각은 없었나? 아니면 도중에 방해를 받아 중단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가구라자카 형사의 증언에 있다. 회장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무렵부터 국민관 출입구에는 형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고사카이가 습격당했다. 회장에서 대기실 사이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회장에 있던 사람은 누구라도 출입할 수 있다. 사실 시작하기 전까지 화장실에 갔던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음... 시즈카 씨! 겐타로의 목소리에 시즈카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당신도 전직 판사라면 미실살인 같은 거에 능통하겠지? 음... 실제로는 그다지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책에서나 많이 나오지요.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미실이 아닐까. 범행이 있던 곳은 대기실 아니지만 국민관 안에 있던 사람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그럼 국민관 자체를 커다란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 네, 타당하네요. 그러나 출입구 세 곳은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고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즉, 미실이 된 방 안에서 이 녀석이 습격당했다는 얘기가 돼. 미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이 회장 안에 아직 범인이 숨어있다는 사실이야. 시즈카는 이 의견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건 범행 장소가 밀실이 아니고 절의 고도라는 정도일까? 어쨌든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마사치카, 증원을 불러. 여기 모인 45명 천원에게 얘기를 들으려면 너희들만으로는 부족해. 물론 우리도 용의자니까. 처음에 방에 들어온 경찰이 애쓴 덕에 고사카이는 어떻게든 숨을 되돌렸지만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현장에는 계속 긴장이 흘렀다. 대기실에서 고사카이가 목을 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회장 안에서는 벌집을 쑤신 듯한 소동이 일어났다. 게다가 이제부터 한 사람씩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자 불만을 퍼붓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설명회에 왔을 뿐인데 어째서 범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예상 외의 결과에 우스이와 가구라자카 부인도 당혹해하는 듯 보였다. 에이 설마 그 남자가 습격당하다니 자승자박이라고 할까 인과응보라고 할까 분명히 이 설명회에 우리처럼 고사카이의 가머니설에 속은 사람이 숨어 있었을 거야. 이봐 우스이 그 이상 떠들지 않는 편이 좋아. 겐타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쩐지 즐거워 보였다. 아 경찰은 이런 평범한 대화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 있어. 경솔하게 말하면 터무니없는 의심을 받는다고. 아니 너는 사기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의심하겠지. 그럼 점점 의혹만 지쳐지겠지. 아 그만하세요. 속아서 8천만인을 뺏겼는데 범인 취급까지 당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뭐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거기까지 말한 겐타로는 갑자기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다. 아마 가구라자카 부인이 겐타로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겠지. 겐타로씨 말대로라면 저도 마찬가지 취급을 받겠네요. 아니지 아니지 미오씨는 달라요. 응 미오씨는 다르지. 이 방약 무인 폭주노인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시즈카는 너무 재미있었다. 다 큰 어른 한 사람을 목 졸라 죽이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해. 상대도 거세게 저항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45명 중 악력이 없는 부인 그리고 나처럼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용의자에서 배제된다네. 꼭 그렇다고 알 수는 없어요. 시즈카 마음 속에서 놀리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쑥 들었다. 평소라면 신중하지 못한 말을 입에 담으려 하지 않지만 가구라자카 부인을 앞에 둔 겐타로를 보니 공연이 약을 올리고 싶어졌다. 겐타로씨 등배지기 체조를 아시나요? 몰라. 서로 등을 맞대고 상대를 등에 업는 체조 있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목을 조르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의 체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힘없는 할머니도 가능하고 방법에 따라서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반쯤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입 밖에 내고 시즈카는 생각에 잠겼다. 고사카이가 대기실에 뛰어들어온 침입자와 등을 맞댄다. 머릿속에 그려봐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론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범인이 고사카이와 아는 사이일 경우 그 가능성은 배가 된다. 뭔가 이유를 대고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목에 끈을 걸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된다. 놀릴 생각이었던 겐타로도 어쩐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다. 물론 자신은 겐타로와 계속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서로의 알리바이가 성립하지만 우스이와 가구라자카 부인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화장실에 다녀왔기 때문이다. 음 생각해보니 얄굽군. 고사카이라는 사기꾼한테 쌈짓돈이 있는 노인은 비둘기 무리 같은 거야. 이렇게 좁은데 비둘기를 집어넣고 자신은 고양이라도 된 줄 알았을까. 그런데 이 교활한 고양이도 비둘기 한 마리에게 혼조를 당했어. 꼴 좋다. 참가자 45명은 한 사람씩 별실에서 가구라자카를 비롯한 형사들에게 조사를 받아야만 공민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형사들은 시즈카와 겐타로 두 사람을 한조로 생각한 듯 그 둘을 동시에 조사했다. 그런데요. 애초에 저희도 고즈키 씨 요청으로 출동을 했으니까 새삼스럽게 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아니지. 사정을 아는 것뿐 아니라 수사는 각 방면에서 무조건 이런저런 정보가 필요해. 아,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해. 아니,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이 녀석 옛날에 도와준 은혜를 벌써 잊었나? 그때 내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어, 저 미호 씨 성격에 네 놈은 집에서 쫓겨나고 이름난 악당과 친해져서 결국 경찰이 아니라 폭력단 졸개가 돼서 마지막에는 어딘가 뒷골목에서 객사했을 거야. 어떻게든 해달라는 듯 가구라자카는 시즈카를 한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은 겐타로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다. 시즈카의 침묵에서 저항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읽었는지 가구라자카는 괴롭다는 듯 머리를 젖고 상황 설명을 시작했다. 설명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참가자 45명은 15분 전에 회장에 들어왔고 그 단계에서 우리 직구사 경찰서 경찰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동원된 직구사 경찰서 경찰은 전부 6명 그 중 3명은 참가자 45명 사이에 섞여 고사카이의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이었다. 가구라자카를 포함한 남은 3명은 회장 밖에서 사기그룹의 출입을 감시하고 있었다. 고지키 씨라면 알아채셨겠지만 45명 중에는 바람잡이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조사로 확실해지겠죠. 노인 사이에 섞여있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젊은 참가자 가구라자카는 그들이 사기그룹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관 출입구는 정면 현관, 뒷문, 대기실 창문 이렇게 3곳입니다. 창이 또 있지만 어디까지나 채광창이어서 전부 붙박입니다. 그래서 정면 현관은 다키야마, 뒷문에는 요코이라는 경찰을 세웠고요. 대기실 창문 앞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뭐야? 네가 중요한 현장에 있었다고? 그렇다면 대기실에서 고사카이가 누구한테 목을 졸렸는지, 목격을 했어야지. 그게 어른이 창문을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였고요. 저도 계속 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해서 건물에 등을 지고 서있은 시간도 많았거든요. 순순히 변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로 겐타로가 조사를 하는 쪽이라고 착각이 든다. 마주보고 있는 가구라자카는 어릴 적에 실수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겐타로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 한 사람이 목을 졸렸어. 외침이든 뭐든 소리가 났겠지. 아니요. 정말로 이상할 정도로 기척도 없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고사카이의 몸이 소파에서 스르륵 흘러내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안쪽에서 잠겨있어서 그럴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정면 현관에서 회장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큰 소동이 나서 이해가 안 돼. 네? 어째서 저렇게 총명한 미호 씨한테서 너 같은 못난 아들이 나왔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 가구라자카와 경찰들은 참가자를 조사하고 있고 현장인 대기실에서는 직후사 경찰서의 감식반이 남아있는 지문과 발자국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와 동시에 참가자에게서 지문도 채취하고 있기에 조합해보면 누가 실내에 침입했는지 곧 판명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도 적잖이 항의하는 소리가 있었다. 돈벌이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어째서 범죄자처럼 지문을 찍어야 하냐는 거다. 조금 전에 들었는데 고사카이라는 강사는 사기꾼이라고 한다. 그런 녀석을 왜 병원으로 옮기는가 그냥 놔두면 앞으로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텐데 도대체 현장에 직후사 경찰서 경찰이 있었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상대는 인사불성에 빠진 피해자다. 아무리 범죄자를 증오한다고 해도 고사카이에게 그렇게까지 악의를 들이대는 참가자들의 소리를 옆에서 들으니 시즈카는 그들에게 공감할 수 없었다. 시즈카와 겐타로는 오후가 되어 해방되었다. 물론 시즈카는 해방된 사람이 가구라자카 형사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관들도 공민관을 둘러싼 구경꾼들도 늘어나고 있는 듯했다. 왔을 때는 차분한 분위기에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지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시즈카는 조금 전 겐타로가 슬쩍 언급한 비유를 떠올렸다. 비둘기 무리 속에 방치된 고양이 한 마리 그렇다면 당연히 큰 소동이 일어난다. 뜻밖의 일에 비둘기들은 견디지 못하니까 하지만 혹시 비둘기 한 마리 혹은 전부가 역습을 한다면 발톱도 이빨도 닿지 않는 곳에서 날카로운 부리로 쪼여 피투성이가 되는 쪽은 고양이다. 시즈카가 예전에 맡았던 안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상대에게 협박을 받은 끝에 반격했지만 예상외로 깊은 상처를 입혀버린 상해 사건. 남자가 오랜 세월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가 안갚음으로 상대를 죽이고 만 사건. 둘 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바뀐 사건이었다. 양형을 다투는 재판에서 가해자 측 사정을 어디까지 참작할지가 심리의 중심점이 된다. 시즈카는 언제나 그것을 고민했다. 물론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어서 가해자 측에 동정할 점이 있는 건 자명한 논리다. 하지만 정당방위도 아닌데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 과연 가해자의 악의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이유와 복수심 외에 잔혹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정말로 단정할 수 있을까? 반격으로 태세를 바꾼 피해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도 현역 시절에 아니, 지금도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안이에요. 겐타로씨가 비력한 의견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겐타로씨? 그것도 역시 강자의 논리예요. 궁지에 빠진 쥐도 고양이를 물어요. 학대당한 사람, 궁지에 몰린 사람이 역습하는 건 본능일지도 몰라요. 천성까지 법률로 판가름하는 건 한계가 있지요. 흠, 일리 있는 말이군. 하지만 시즈카씨, 전에 어느 법률가에게 들었는데 재판은 범죄 행위를 판가름하는 것이지 죄를 저지른 사람의 마음을 판가름하는 건 아니라더군. 맞아요. 법률은 사람 마음까지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다른 사람보다도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든가 호된 일을 당하면 꼭 보복해야만 한다든가 이런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어찌 보면 인간된 의무가 아닐까 자신의 입장을 역으로 이용해 나는 약자니까 도와줘, 너그럽게 봐줘 하고 주장하는 것 약자의 입장에 안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뭐, 이것도 강자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렇지 뭐,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구만 그렇지만 내 천성으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만 내뱉는 녀석들을 보면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서 말이지 천성이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 마음은 시즈카씨에게도 조금은 있지 않나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도 시즈카씨도 전쟁 전과 전쟁 중에 나라에서 몹시 안 좋은 경험을 했지 아니, 그 전쟁이 전부 잘난 분들 탓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뭐, 당시 나는 아직 거기 털도 안 난 꼬맹이었으니까 시즈카씨도 10대 소녀였으니 겐타르와 사정은 비슷했다 나라가 하는 일 세상이 강요하는 일에 떠밀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불평불만을 터뜨린다고 누가 도와주진 않지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약하면 강해지자 목소리가 작으면 목이 찢어질 정도로 외쳐보자 전후에 일본이 기적적인 부응을 이루어낸 것도 그런 악바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말을 떠들어대면 시대착오라는 말을 들을 뿐이에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니까요 정말 그럴까 시대는 언제든 겉모습만 바뀔 뿐 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아 달라지는 건 사람뿐이야 그러다 구식이라는 말 들어요 늙은이 특권 아닌가 그때 두 사람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가구라자카가 달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지금 병원에 갔던 부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사카이가 의식이 돌아왔다구요 음 정말인가 마사치카 그 병원으로 안내해 아니 그건 좀 아무래도 그래 그럼 니가 저지른 실수를 아주 세세한 것까지 미요씨에게 보고해야겠군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는데 모처럼 경찰이 된 아들놈은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 눈앞에서 일어난 참극을 눈을 멀뚱멀뚱 뜨고 간과한 쓸모없는 경찰이라는 걸 알면 미요씨가 얼마나 슬퍼할까 가구라자카의 머리가 점점 내려간다 역시 겐타로는 강자라고 시즈카는 생각했다 다만 악랄한 쪽으로 세 사람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고사카이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직후사 경찰서 생활안전과 가구라자카입니다 소속을 들은 순간 침대 위에 있던 고사카이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아 이번에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 현장에서 저에게 응급조치를 해주셨다구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니요 그저 의무니까요 사실은 당신의 사기 행위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을 수 없어 가구라자카는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생활안전과라니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일어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폭행 쪽 같은데요 강행범 담당자는 조금 늦게 올 겁니다 저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어서 뭐 이를테면 연결 담당자 같은 겁니다 이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가 이것도 겐타로의 억지 부탁을 들어주기 위함이다 원래는 담당이 다르지만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들이 첫 번째 발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신문하는 일을 허락했다고 한다 본인을 만나기 전에 의사와 구급대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고사카이는 등 뒤에서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졸렸지만 뒤에서 끈이 교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동맥을 잠깐 압박하는 정도로 멈췄다고 한다 그래서 삭조흔도 목 앞과 옆에만 남아있다 고사카이 씨는 목을 졸려서 실신했다고 하는데 대기실에 침입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 그게요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는 문을 마주보고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문이 열린 기억이 없어요 아니, 그럴리가요 투명인간의 짓이란 말씀입니까? 어쨌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뭔가가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엄청난 힘으로 목이 졸려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려고 했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소파에 묶인 것처럼 몸도 꼼짝할 수 없어서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졌는데 정신을 차리니 여기 침대 위였습니다 어,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격이라든지 입은 옷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덮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마사치카, 내가 하지 다짜고짜 겐타로가 몸을 내밀었다 이 자리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다는 위화감도 본인의 기백에 압도당했다 잠자고 내 질문에 대답해 알겠나? 어, 네네 네가 앉았던 소파래 매트가 깔려있던 건 기억하나? 네 목을 졸릴 때 그 매트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아, 그러고 보니 매트 모서리가 잠깐 이렇게 들춰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네요 아, 맞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왔나 했었어요 러그 매트가 펄럭이면서 들춰진 순간에요 그리고 그때 목이 졸렸나 봐요 겐타로는 시즈카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물론 시즈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4장 그 후 전개는 사소한 볼거리였다 겐타로가 질문을 끝내는 것과 거의 동시에 직후사 경찰서에 강행범계가 도착해 즉시 고사카이에게 피해 상황과 피해를 당했을 때의 상세한 사항을 미주할 고주할 캐물었다 강행범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강력반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 대부분은 시즈카 일행이 보고 들은 내용과 겹쳐서 시간 낭비나 마찬가지였다 하이라이트는 제 2막 신문하는 사람이 강행범계에서 다시 가구라자카로 바뀌고 난 뒤다 실은 전환사체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고사카이의 태도가 변했다 가구라자카가 수사 상황을 설명하자 고사카이는 신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피해자에서 용의자로 변한 순간이다 하, 우연이 아니었군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겁니다 만약 저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응급조치를 해줄 사람도 없어서 당신은 살아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기라고 해도 주범은 사라진 시니어 서포트 개최자들이죠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아는 걸 전부 말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대답할 의무는 없어 생명의 은인이 부탁해도요? 하, 그래서 관계자 전원이 있는 곳을 풀라는 말인가? 고사카이는 본성을 드러내고 심보 고약한 눈빛으로 가구라자카를 흘겨봤다 공교롭게도 나는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를 받아서 상품 설명을 하는 것 뿐이야 설명회만 끝나면 내 일도 끝나 일일이 클라이언트하고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그렇습니까? 가구라자카도 지지 않고 집념 가득한 눈으로 대항했다 어차피 고사카이 씨는 입원 중이시니 계속 보게 되겠죠 느긋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고사카이는 분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지만 시즈카가 본 바로 이건 가구라자카의 승리였다 병원에서 공민관으로 돌아온 겐타로와 시즈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우스이와 가구라자카 부인이었다 고사카이 녀석 목숨을 건졌다고 우스이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증오하는 상대가 습격당했다는 사실은 속이 후련하지만 살았다는 말에는 속상한 것일까 우스이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구라자카 부인이 상냥한 말투로 못을 박았다 아무리 우리한테 사기를 친 상대라도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사람이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잠옷 이 부인다운 말이어서 시즈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겐타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싱글거리고 있어서 어쩐지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겐타로씨 고사카이는 어떻게 습격을 당한 건가 경찰은 우리한테 이것저것 물을 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처럼 말해주질 않아서 겐타로가 몸짓을 섞어가며 설명하자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다 오 모습이 보이지 않는 범인? 뭐가 그렇게 즐거워 투명인간이든 뭐든 자네도 용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경찰 세 사람이 감시하는 건물 안에서 발생한 범행 범행 현장인 대기실은 잠겨있지 않았고 설명회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드나들 수 있었다 용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기도 뭐하지만 사기 피해자라면 고사카이를 혼쭐 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수이는 그렇게 말하고 무심히 가구라자카 부인을 보더니 깜짝 놀란 듯했다 아니 미우씨 미안하구먼 지금 말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결코 미우씨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수이씨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연히 속이 시커멓게 되니까요 가구라자카 부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즈카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째서 이렇게 현명한 부인에게서 마사치카 같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자가 태어난 걸까 아휴 그렇지만 그 애도 참 덜렁이네요 아무리 변장을 했다고 해도 엄마가 회장에 있는데 못 알아 보다니 미우씨 그건 무리야 마사치카는 대기실 창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 일일이 잠가자 얼굴을 못 봤다고 그렇다면 더욱더 그렇지요 그 대기실에서 고사카이가 습격을 당했다면 범인이 하는 짓을 손가락을 빨면서 보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부인은 자기 아들에게도 가차없다 동년배인 시즈카는 그녀에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겐타로는 이런 타입의 여성에게 쩔쩔매는 듯하다 그렇지만 겐타로씨 용의자 중 한 사람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범인은 대기실에 숨어들었을까요 투명인간 같은 건 제가 소녀 시절 읽었던 책에도 나오긴 했었지만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미요씨는 공상과학 소설도 읽었나 나는 공상을 안 좋아해서 말이지 뭐 여하튼 난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있는 건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아는 것만 신용하니까 허황된 꿈도 꾸지 않고 헛된 기대도 하지 않아 그런가? 시즈카는 납득이 갔다 이 폭주노인은 언뜻 전대미문의 악당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행동은 본인 나름대로 계산을 한 뒤에 하는 것이지 이판사판 도박하는 식은 아니다 경영자라는 입장도 거기에 박차를 가하는 걸까? 겉보기와 달리 꽤 현실적인 남자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시즈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거겠지 미요씨 이 세상에 투명인간은 없어 아, 그건 유감이군요 다만 마음이 시커먼 사람은 태산처럼 많지 이번 범인도 그런 녀석 중 하나야 그러나 그것에도 개인차가 있어서 사람 좋은 녀석일수록 본심을 잘 숨기질 못한다네 그걸 기억해 주게나 다음날 겐타로와 시즈카는 가구라자카를 불러 다시 공민관을 방문했다 가구라자카의 표정은 어제에 비해 조금 밝아졌다 들어보니 고사카이가 시니어 서포트 쪽 관계자의 연락처를 불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환사체 사기에 대해서는 입건이 어렵지만 이런 사기그룹에는 당연히 여죄가 있다 전원 신병을 확보하고 차근차근 조여나가면 결국에는 송치할 만한 안건이 하나 둘은 나온다 그런데 고지키 씨 도대체 오늘은 뭘 하실 겁니까? 저도 조사로 바빠서요 잠자코 따라와 어차피 앞으로는 바쁠 일도 없을 테니까 바라는 바예요 이미 감식반이 눈에 띄는 것을 채집한 후이기에 대기실엔 경비원이 없었다 실내는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로 특별히 압수된 가구도 없었다 오늘은 실험이야 대기실에 있던 고사카이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한순간에 목을 조르는 실험 우선 하고 싶은 말은 범인이 투명인간이라는 엉터리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금부터 지극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지 범행은 폐쇄된 건물 안에서 일어났어 국민관 출입구는 세 곳 그 세 곳에 각각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으니 외부 침입은 생각할 수 없네 그래서 안에 있던 참가자 전원이 용의자가 됐는데 나는 이에 반대하네 네? 고사카이는 문을 마주보고 앉아있었어 만약 참가자 중 누군가가 녀석을 덮치려면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오겠지 그렇게 되면 고사카이는 당연히 저항을 할 테고 용의자 대부분은 노인이니 힘껏 목을 조르는 걸 생각하면 음... 너무 불리해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사카이는 등 뒤에서 목을 졸렸어 누군가가 녀석의 등 뒤로 돌아 끈 같은 것으로 목을 불렀지 그렇다면 간단하네 범인은 고사카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들어와 목에 끈을 걸었다 시즈카 씨는 여성분이야 그러니까 내 지시대로 네가 해라 가구라자카 형사는 마지못해 끈을 받아들고 겐타로의 지시를 기다렸다 작업은 아주 간단했다 창문은 범행대와 똑같이 2cm 열어놓은 채 안쪽에서 잠갔다 가구라자카는 고무끈 한쪽을 창문 밖으로 늘어뜨리고 다른 한쪽은 소파를 에워쓰다듯 놓았다 그 끈을 매트 아래 감추는 것도 잊지마 가구라자카는 일단 러그 매트를 들추고 그 아래에 고무끈을 깔았다 러그 매트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니 고무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끈을 더 풀어서 또 창문 밖으로도 늘어뜨렸다 이것으로 러그 매트에 숨긴 고무끈은 소파를 빙 둘러싼 모양이 되었다 야 소파에는 네가 앉아 자 시즈카 씨 우리는 밖으로 나가 있지 시즈카가 휠체어를 밀며 대기실 밖 창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2cm 열린 창문 틈으로 고무끈의 양 끝이 늘어져 있었다 야 그럼 시즈카 씨 부탁하네 시즈카는 고무의 양쪽 끝을 꽉 잡아당겼다 동시에 고무끈도 맹렬한 속도로 끌려와 러그 매트를 들추고 가구라자카를 덮쳤다 고무끈이 가구라자카 목에 걸리자 소파와 가구라자카 자신의 무게로 고정돼 고무끈은 가구라자카의 목을 점점 졸랐다 고지키 씨 멈춰 시즈카 씨 이제 됐으니까 풀어주게 창밖에서 대기실을 들여다보니 가구라자카가 목을 문지르며 헐떡거리고 있었다 시즈카는 고무끈을 당겨 간단히 손에 회수했다 이것으로 실내에는 들춰진 러그 매트 이외에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게 되었다 범인은 고사카이가 오기 직전에 지금처럼 공작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었어 노린대로 고사카이가 창을 등진 소파에 앉을지 의심하는 녀석도 있겠지만 묵직한 소파가 있으면 대부분 그냥 그대로 앉지 그리고 녀석이 앉는 것을 확인하고 시즈카 씨가 안 것처럼 미리 준비해놓은 고무끈을 창밖에서 잡아당겼네 너무나도 빨리 움직여 고사카이도 보지 못했고 마치 바람이 불어 매트가 들춰진 것처럼 보였지 매트에 숨겨져 있던 것이 이만큼의 스피드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덮쳐오면 당연히 알아차릴 수 없었겠지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사람은 그 시간 건물 밖에 있던 사람 즉 마사치카 너를 포함한 경찰 세 사람이었다는 말이 돼 다른 두 사람이 대기하던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그게 가능했던 사람은 창 바로 앞에 서 있던 마사치카 너뿐이라는 결론이 나와 장본인인 마사치카는 이쪽을 원망스럽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제가 범인이라면 고사카이를 죽여서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별로 얻는 건 없지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았어 자 미요 씨가 뺏긴 300만 원은 손녀 네 딸들을 위해 준비한 돈이지 당연히 고사카이한테는 개인적인 증오가 있었겠고 이대로 방치하면 미요 씨 같은 희생자가 더 늘어날 거야 그런데 그 놈을 체포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고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고사카이를 덮치기로 했던 거야 고사카이도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걸 충분히 알게 되니까 빈사 상태를 겪으면 좋은 벌이 되겠지 복수심도 충족하니 일거양득 그래서 확실히 죽이기는 어려운 방법을 골랐어 뭐 고사카이가 죽는다고 해도 별로 상관없었지만 가구라자카는 방 안에서 가만히 겐타로를 바라보았다 원망도 섞여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슬픔에 잠겨 있었다 시즈카는 이런 눈을 재판관석에서 여러 번 보았었다 자신의 죄상을 전해듣는 피고인의 눈 직후사 경찰서에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성가신 건 니놈이 해! 이런 멍청한 놈아! 겐타로는 마을 내에 쩌렁쩌렁 울릴 것 같은 큰 소리로 일갈하고 스스로 휠체어 핸들을 움직여 가구라자카에게 등을 돌렸다 갑시다 시즈카 씨 잠시 아무 말 없었지만 5분 정도 휠체어를 밀자 그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실은 시즈카 씨 경찰도 난폭하게 다루지 않았을 거라고 나쁜 짓을 하면 잡혀간다 그런 간단한 걸 저 멍청이는 배우지 못하고 말이야 경찰이 돼서도 마음에 새기지를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어 하지만 그런 어린 시절에 경찰 신세를 졌다면 미우 씨가 아주 실망을 했겠지요 음 그럴까 아니야 미우 씨니까 마사치카 뺨 한 대 날리고 하룻밤 내내 인륜에 대해 설교하고서 끝냈겠지 뭐 분명히 이번에도 그럴 거야 유치장 면회실 아크릴판 칸막이 너머로 설교를 하는 엄마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들 그것도 의외로 괜찮을지 모른다고 시즈카는 생각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도 제가 한참을 끼고 있었어요 재미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시즈카 할머니와 휠체어 탐정이라고 첫 작품집이 나온 이래로 계속해서 이 연작들이 소설이 발표되고 있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번역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느낌상 아 이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이 번역문이 조금 굉장히 이상합니다 번역 작가가 누굴까요 그분한테는 비밀로 여러분한테만 일러 바치는 건데요 이제 문장이 연결이 참 안 되고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어 이거 굉장히 쌈박한 작품인 걸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번역가도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어휘도 그렇고 감정표현도 그렇고 참 부적합한 게 많아서 제가 나름 열심히 고쳐 읽느라고 했지만 또 원작에 너무 훼손을 가할 수는 없고 원본도 모르는 채로 근데 아무튼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이 할아버지 캐릭터도 재밌고 또 전직 판사 출신의 시즈카 할머니도 매력적이시고 그래서 아무튼 소개를 안 해드린 채 도서관에 반납하기는 아쉽다 그래서 원래는 쉬어야 되는 휴일 저녁에 또 갑자기 폭풍치듯 몰아서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떠셨는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노보노 자파점에서는요 재미난 무협소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노보노 자파점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